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아주 독특한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는 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1573년에 그린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 매너리즘 시대의 화가였습니다. 먼저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아르침볼도는 152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밀라노 두우모 대성당의 내부장식을 담당했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훗날 대성당 내부장식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1562년 35살에 합수브로크 황제 페리란테일세의 눈에 띄어 궁정화거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페리란테일세 황제 이후 막시밀란 이세를 모시면서 황제의 자유분방하고 보헤미안 같은 독특한 기질로 인하여 아르침볼도는 궁정화거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시밀란 이세 제임 시기에 국요와 신교, 종교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수만 제국과 전투에 패하면서 국가의 위상이 위축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황제의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1569년 두세티의 막시밀란 이세를 상징하는 인물화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계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렸고 다른 하나는 지구를 구성하는 사원서로 물, 불, 땅, 공기를 표현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막시밀란 이세 황제가 관장한다는 황제를 신격화한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크게 경악을 했지만 황제 막시밀란 이세는 오히려 이 그림을 보고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합니다. 황제는 진심으로 이 작품들을 마음에 들어 했으며 1571년 아르침볼도가 감독한 축제에 다른 신하들과 함께 사계절 그림처럼으로 치장을 한 후 참석했다 합니다. 또한 황제는 1573년 작산의 선제우에게 선물을 하고자 똑같은 작품을 한 세트 더 그리라 명령하였는데 이때 완성된 작품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총 4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은 향기로운 꽃들로 얼굴과 머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몸은 잎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꽃과 호불어 표현된 봄은 향기가 진하게 날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또한 봄은 소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과일과 곡식들로 표현했습니다. 눈은 취리로, 기는 옥수수, 볼은 복숭아, 코는 오이, 입은 완두콩으로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밤송이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몸은 곡식으로 만든 망토를 입었고 목에는 화가의 이름과 어깨에는 1573 그림을 그린 연도를 표현했습니다. 여름은 청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하는 기재를 표현했습니다. 포도송이로 머리카락을 그렸고 호박으로 모자를 표현했습니다. 코는 배로, 뺨은 사과, 성류는 턱, 귀는 버섯으로 그렸습니다. 몸은 포도주통으로 그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가을은 여유로운 미소로 짓고 있는 장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겨울은 마른 나뭇가지와 밀짚 망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겨울의 열매를 맺는 레몬과 오렌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몬과 오렌지는 희망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지혜로운 노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르침 볼트는 막시밀란 2세 아들 루돌프 2세 때까지 궁정화가를 이랬으며 노인에는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상에 잊혀졌다가 피카소, 살바드로 달리, 듀샨과 같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주세페의 아르침 볼트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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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